연예인 골프 매니아 분들 까불지 마세요 저를 이긴 분만 골프를 얘기하세요 아하 아무도 말 못하겠네 슈핑에서 혼자 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지 슈핑에서 외롭게 혼자 치고 있습니다 예능돌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저는 윤종신 자리에 최초로 앉은 아이돌입니다 널 끊겠어 어 어 어 네 오늘 윤종신의 도플 개그가 되어서 차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짧게 하네 이제 없는 사람 개인으로 이렇게 기억해봤자 메리트 없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개인으로 이미 간 사람이에요 자 연예대상 베스트커플상 후보분들 까불지 마십시오 올해 베스트커플상은 영미 저랑 가진다 아 최욱하고는 안올랐나? 아이 최욱이라고 왜올라요 아 뮤즈랑도 없어? 아 뮤즈랑도 없어 그래요 이게 영국커플 화이팅입니다 네 네 방송국 양복쟁이 양반들 까불지 말아요 제가 19급 멘트할 때마다 이거 자꾸 편집을 하는데요 제 드립을 그렇게 자꾸 짓밟잖아요 그럼 그냥 깡패가 되는 거요? 이게 또 눈깔은 또 왜이래? 하하하하하하 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다른 방송의 까불어도 12년 동안 수요일 밤을 지켜온 울리는 고풍통 보안단 방송 딜리티브의 라이브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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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습니다 미스터구 아 최연소입니다 미스터구 정말 1년마다 이렇게 매번적인 이런 자리에요 그래요 세븐틴 멤버들은 뭐라고 승관아 와 정말 너는 이제 슈퍼스타다 아 근데 작년에 상도 받았잖아 네 그래도 이거 MC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감동을 또 계속 이어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